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주작인지 아니면 인생 마지막 구원의 손길인지 여하튼 뭐 엄지발톱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는 그런 그지같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말려 죽이겠다며 공개 자백을 하는 시부모들 얘야 아직 안 늦었다. 얼른 도망가라! 원제 신랑 아버님이 보내주신 충격적인 성혼 선언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딱 열흘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저희 식순이랑 시나리오 그리고 그 외 각종 내용들을 점감하다가 제목 그대로죠. 예비 시아버지가 보내온 성혼 선언문을 봤는데요. 충격을 넘어 정신이 아득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위를 키워 보낸다는 등 푸념이 있었다는 등 아이 둘라키로 약속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정말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아이 둘라키로 약속한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 말조차 꺼낸 적 없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아니 상견례 하기 전에 당신들을 처음 만나는 식사자리에서 아이고 아이는 둘이 있어야지 둘이 넘어야지 이런 소리를 당신들끼리 주고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나 신랑은 아무 대답 안 했고 우리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외 다른 내용도 하나같이 너무 불쾌하고요. 무엇보다 저희랑 아무런 합의를 안 된 이런 이야기를 공식자리에서 못 박아버리는 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식순 중에 성혼 선언문 신랑 아버지가 하는 거 이게 먼저고 덕담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다시피 성혼 선언문에 이상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마치 저희에게 강요를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내용 좀 읽어보시고 솔직한 참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도 약 30년 만에 여러분들이 보론 앞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발맞추며 등장을 해봤는데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성혼 선언문 방금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인 꽁꽁이군과 땡땡이 양이 결혼을 약속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동안 이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희 양가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연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그 일가 친척과 하객들을 모신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축하해주신 하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 부부도 아들의 결혼을 좀 강하게 주문해 왔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다가 우리 꽁꽁이를 만난 후부터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참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위를 키우고 있다라는 저희 아내의 푸념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짝을 찾는다는 기대감으로 늘 기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축복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꽁꽁아 여기서 너희에게 꼭 다짐 받을 게 하나 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겠다. 아이는 둘 이상 낳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은 꼭 지키길 바란다. 또 꽁꽁이를 예쁘게 키워 저희 가정의 며느리로 보내주신 사돈어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아내는 며느리를 딸 삼겠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말에 조금 고민 중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좌우간에 꽁꽁이가 마음 편하게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땡땡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이 결혼식의 축복 기도를 맡아주시기로 하신 땡땡땡교회 꽁꽁꽁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부부의 신앙 생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 1번 이야 이거 낭독하는 순간 거기 모여있는 하객들 전부 어머나 신부 인생 완전 조졌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덜덜덜덜 댓글 하객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이고 신부 인생 조졌네 라고 생각하실 듯?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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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땡독! 플러스 가부장 꼰떼! 플러스 진상력! 이것은 대환장 파티지요! 3번 와 이건 그야말로 완전 개망신인데 시아버지라는 사람 눈치 하나도 없네요. 야 이거 정말 위험해! 여럴이고 나발이고 당장 태워라! 뭐하니? 2번 이거는 성원 선언문이 아니라 그냥 노비계약서 느낌인데요. 시아버지는 선언문이 뭔지 모른답니까? 말 그대로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두 사람이 결혼하였음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많이들 앞에 근데 저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약속해라 교회 다녀라 등등등 하나같이 정신나간 미친 내용들 뿐이네요. 아니 이게 무슨 선언문입니까? 그냥 협박문이지 협박문도 아니고 그냥 살인예고문이죠. 자식을 몇명 낳아라 교회 다녀라 와 그리고 뭐 명문가? 야 이 부분에서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네. 예비시대계 어떤 부분이 명문가라고 합디까? 뭐 명성이 있는 집안이에요? 아니면 돈이 오지게 많은 집안인가? 아니 본인 집안을 스스로 명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설마 쓸리는 정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 여하튼 뭐 일단 결혼식까지는 할 것 같으니까 뭐 제가 뭐 참견을 하자면 무조건 다 생략하고 최대한 평범하게 하세요. 양가 아버님들 식수는 다 빼버리고 주례사만 듣고 끝내요. 그나저나 이 결혼하면 명문가 며느리 시집살이 진짜 끝장나기 오지겠네요. 하나만 더 충고를 하자면 결혼식은 어쩔 수 없다지만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추세요. 돈 명이 아니고 믿음의 명문가문이래잖아요. 거기다 신앙생활지도 야 이건 뭐 무조건 교회 다녀라 이거네. 으이씨 무서워. 3번 아들의 결혼을 강하게 주문했다. 며느리를 딸로 삼겠다. 아이 둘 낳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다짐을 받아야겠다. 와 진짜 하나하나 빼놓을 거 없이 전부 다 주옥 같네. 개소름이야. 부부가 한 가정의 주체로서 독립적인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아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들 위주로 자지우지 강요하는 마인드. 이거 꼭 해야겠어요? 어우 나 소름 돋는데? 최악이라고. 4번 믿음의 명문가문 깔깔깔 개웃기네. 아니 그리고 애 낳는 걸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지들이 정해? 돌았나? 그렇게 애가 고프면 눈뚱이라도 지들이 낳든가. 아 그리고 무신왕은 꽁꽁이랑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어? 죽는다고. 5번 어디 뭐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도 된답니까? 그게 아니면 뭐 재벌 정도? 그것도 아니면 장차관을 다수 배출한 그런 가문이야? 뭐 대대로 의사? 어우 꼭 보면 그래. 없는 집에 컴플렉스 덩어리들이 양반이 어쩌고 저쩌고 명문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미친 난리들을 치더라고. 성혼 서는 문이라는 게 뭔지 그 본래의 목적도 모르는 걸 보니까 그 할배 수준이 딱 보입니다. 더불어 쓴이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6번 내용보다 더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저 아저씨의 마인드죠. 본인 스스로는 이거를 위트와 재치를 겸비해 썼을 거라고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보낸 거겠지. 안 그래요? 와 진짜 소름이 짝 올라오네. 대답할까요? 그래요. 네 말이 맞아요. 이게 제일 무섭네요 정말. 자기 따님은 센스 있게 잘 썼다고 자화자찬할 거 아니야. 어우 생각하니까 저도 소름이 돋아요. 7번 잘 들어라. 그 하객들이 아이고 신부 인생 완전 망했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기 전에 얼른! 부모님께 그거 보여드리고 파혼 고고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도망가라. 8번 나였으면 시기 다음 주고 나발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었다. 이딴 걸 보고도 문제없다고 너한테 건네는 예랑이도 지 아비를 닮아 답이 없는 게 훤히 보이는데 넌 또 뭐니? 이걸 또 묻고 앉았어. 헐. 9번 혹시 쓰니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까? 내 장담을 아는데요. 그 성례문을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지인 등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파혼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최소 90%는 파혼 잘했다고 쓰니를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버려요. 어차피 네 인생에 턱 뜰 게 하나 없는 그런 거지같은 인간들이니까 같이 지우면 되는 거예요. 10번 야! 이게 결혼이냐? 지옥이지! 끌 끌 끌 끌 열흘이 아니고 결혼 10초 전이라도 파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숨기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지. 주작이 아니면 완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통 가스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상대방 눈치 못 채게 서서히 갉아먹는 그렇게 좀 머리를 써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순종 아니면 그냥 파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써니가 평생 순종을 하며 살든지 아니면 끝장을 내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주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우 무서워. 감사합니다.